자,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합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해도 바빴는데요.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트럼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배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고요.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한국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너무나 많이 요동을 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재선에 선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초박빙이다, 초초박빙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싱겁게 트럼프의 압승으로 거의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고 트럼프가 승리를 하는 조짐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씩 제거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장중의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는 큰 포로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2% 이상 올랐고 또 현재 유럽 증시도 반대기 시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증시는 강법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증시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5%,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국내 증시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야간 시작에서 1,400원대를 뚫는 그런 흐름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는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공약들 중에 ILF법 폐기라든가 내지는 칩스법 폐기 그리고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죠.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또 자동차 연료주 이런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이 섹터고 대표적인 어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밀린 겁니다. 여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1,100억대의 매도세가 계속 진행됐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6일째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또 밀집대 하단까지 밀린 그런 형태이긴 한데 크게 붕괴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반등의 시그널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이 불확실성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변수를 또 키우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악재들과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많이 밀렸고요. 또 자동차 관련들도 오늘 현대차 기아도 동반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크라인의 재건주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내지는 떨어졌던 종목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지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현 구간에서 대대적인 지수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일단 주가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또 반대로 떨어졌던 정보들은 불확실성 요소가 분명히 반영됐기 때문에 절대 떨어졌다고 해서 투매하는 이런 전략은 자제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확인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린 가운데 추경 매수 혹은 투매는 자제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안개 속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죠. 일단 뭐 어제 그저께까지 말해도 자신감은 좀 갖자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대선이 끝나게 되면 미국의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습니다만 막상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지수는 한국 증시가 너무나 못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 증시만 대대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다만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은 지금 금리를 25p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막상 당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대규모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만 대규모 중국이 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단 우려감 때문에 중국 중위가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 정도까지 중국도 대규모 부양 대책의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아직은 중국 중시도 좀 버틸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이런 가운데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중국 중시가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시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약간 불확실성 변수가 끼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요. 일단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후부터는 충분히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목분들의 구도가 불확실합니다. 단순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하거나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밀렸다고 해서 쫓아가면서 투명까지 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종목분들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 이슈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인 업황 전망이라든가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전반적인 주변 여건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련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글로벌 시장의 변수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 수급의 향방과 종목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순서입니다. 저희 매니저님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0.5% 약부합산에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5만 5천 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고 5일이 평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아래거리도 다른 형태인데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6일째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에요. 제가 올해 하반기 연말 정도 가서 삼성전자가 HBM을 중심으로 골목할 만한 어떤 매출 증가라든가 또 엔비디아로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5만 5천 원 선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6만 5천 원 이상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하반경직이 나오고 조만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훈풍을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전자의 불확시성이 여기서 꺼져야 됩니다. 지금 이 불확시성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국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라스가 멈춘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그런 안도 랠리가 나와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투매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면서 반등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앤드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전발에 걸쳐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께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걱정됐던 분들은 이러다가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했었죠.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2차전지, 전기차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는 증명을 말씀드렸고 IRF 폐기가 대대적으로 단숨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역할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여팡 자체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IRF 폐기에 따라서 약간 성장세가 다소 딜레이는 되지만 2차전지 여팡 자체가 다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라는 차이가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좀 늦게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주가는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이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하락했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가려고 하다가 또 트럼프의 발목이 잡힌 이런 상태인데 결국에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여팡 자체는 분명히 내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기차라는 부분들은 글로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혼조장세에 좀 더 좀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결국엔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이 멀리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다 팔고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런 걸 보더라도 약간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2차전지는 좀 멀리 보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올해 이번 조정 끝에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그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2차전지는 제가 보기에 투매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여전히 조금 밀릴 때는 한 번 정도 적감 매수는 하되 반등이 시도가 될 때 또 기관의 국민들과 수급이 좀 살아날 때 그때 한 번 정도 접근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중국 ETF, 코덱스 차 하나 H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차 하나 H레버리지가 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막판에 3%까지 밀린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상무 위에서 얼마만큼의 대규모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10조 위안 이상의 부양 대책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의 부양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ETF 관련주들의 반등이 다시 한 번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다만 10조 이상의 어떤 10조 위안 이상의 대규모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대체로 6조 위안 내지는 4조 위안 이 정도로 만약에 부양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에코앤드림 홀딩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는 손절가 확인하시면서 시세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할지 또 궁금한데요.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 뭘까요?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종목분들을 접근할 때 단순하게 이슈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서 부각됐었던 그런 종목들은 쫓아가지 말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원전주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 속하면서 원전 시장이라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약간 보류했다는 체계를 계약 체계로 보류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일단 원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일단 원자료 죽이기 등 원자료의 핵심적인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원전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의 대표적인 트렌들은 SMR입니다. SMR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도 실질적인 수혜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원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글로벌적인 전력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는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역시 강력하게 지원 의사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트럼프 트레이드를 넘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세가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인 만큼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1목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들의 최대 맹점이 뭐냐면 원전은 투자와 투자 후에 수익을 걷어들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고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원전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당장은 실적이 안 좋지만 원전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실적 커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구간 지금 2만 원 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4% 강세를 기록했고 현재 직전 고점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현재 대바닥을 찍고 박스건 상단에서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정도부터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멀리 보고 접근 전략을 단행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2만 9백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그리고 손재혁가는 1만 9천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수주 실적 개선세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2만 5천 원 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시세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 저희가 매니저님을 방송 외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무료방송 진행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드릴 거고요. 그 2차전지와 더불어서 지금 게임주들하고 그리고 일부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한국 증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좋은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 좋은 종목을 우리가 담아가야 될 것이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거 좀 아시고 무료방송 한번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 무료방송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격려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또 방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안 하는데 제가 종목을 지금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증시에 그만큼 좋은 종목이 많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 때문에 시장이 계속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눌려있는 상태가 조만간 해소가 되게 되면 증시는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너무나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좀 긴 시각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저는 분명히 올해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부수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는 그런 관점으로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펼치시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자신감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 종목들 선별해 보면서 저희가 수익을 연말까지 두텁게 하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탐정 미스터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